강철 깃발 승리는 자네 것세 나의 거점을 무력화시켰고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다 2명 처치 2명 처치 2명 처치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2명 처치해. 3명 쓰러졌다. 2명을 위해 3명을 보호하는 것. 3명을 보호하는 것. 3명을 보호하는 것. ㄷㄷ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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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